할렐루야, 주는 글쓰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인천성공원교회 반수기사 홍진기입니다. 이곳에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우리 김성수, 우리 장노님과 저희 사랑하는 아들 가족, 우리 석준이와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성산효대학원 총장님, 또 우리 인천성공원교회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우리 매일 데일리 바이블로 만나고 있죠. 여러분들, 솔직히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있음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구원, 선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또 소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동력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선교위원회, 정회원, 중보원, 후원회원 여러분들 또 베트남 선교회, 정회원, 중보원, 후원회원 여러분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로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세임을 내시고요. 지금까지 만리장성에서 해외선교위원회, 베트남선교회 회장 홍진기 안수이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